경남도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경남사랑 상품권 235억 원어치를 추가 발행합니다. 도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지난달 265억 원의 상품권을 발행한 데 이어 이번에 235억 원을 추가 발행해 올해 총 500억 원 규모로 상품권을 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또 이번에 발행사는 상품권 역시 1인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0%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. 경남사랑 상품권은 선불 충전식 모바일 상품권으로 체크페이 등 제로페이 상품권 앱에서 구매 사용할 수 있고 도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.